밥 먹자 네 그래 기본 soic 그럼 계란을 모래로 zy는 충격을 잘 보았어 비빔밥과 계란은 한 입에 먹으려고 있었군요 저 계란 망친 거 좀 주시면 안돼요 1인당 한 명만이요 하나는 주셔 망친 거 말자 알겠어 알겠어 진짜 이거 좀 저기다가 정말 맛있어 거의 진짜 이럴 때 말이 나오는 건가 하나 먹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동생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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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다 그냥 먹어야 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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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비빔밥이 이렇게 맛있어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 동생이 좀 씹으셔 씹고 먹고 있어 drauf 눈빛 너무 맛있어 밥 누가 했어? 왜 이렇게 맛있어? 밥 누가 했어? 밥 진짜 맛있다. 이거 현미만 했어. 현미랑 찹쌀 좀. 앞으로 찹쌀을 우리 좀 섞읍시다. 와우. 기가 막힌 밥이에요, 여기.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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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맛있다! 맛있다! 배 맛있지 않았어? 맛있어 너무 성큼하다 누가 했어? 팔에다 더 없어? 없어 가슴살 marine 스카살 씨 핫 듬뿍 핫 핫 핫 핫 핫 이 국물도 엄청 맛있어 이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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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잘못한 거요 아 내가 모르게 다 먹었어 괜찮 내일은 갔다 오겠어 내일은 이 밥이 없지 않소 으음 아 이게 몇 년 만에 먹는 밥이요 아 진짜 맛있다